안녕하세요. 여러분 니하오의 류 교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HSK 3급 장문 파트 1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처음 배우는 중국 문법에서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수한 수로문에 속하고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동등, 서로 같다라는 숫자구요. 주어와 목적어가 같다라는 의미죠. 자 정의와 기본 형식을 여러분들 잘 알아요. 동사, 시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이고, 기본 형식은 주어, 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뭐 이거는 초급자들도 다 아는 얘기니까요. 부정 형식 부스라는 것도 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단 뿌가 원래는 사성인데, 시 앞에서는 이성으로 읽는다 라는 것도, 뿌의 변조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여러가지 뜻으로 쓰인다는 거죠. 첫째는 동등이에요. 타스, 워먼드, 라오스,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어 쓸 수 있다는 거죠. 워먼드, 라오스, 스, 타 이런 식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동등이고요. 두 번째는 재질을 나타내는 특징을 나타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저 중시에 이런 신발은 스푸도 천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종류의 신발은 천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면서 재질이나 특징을 나타내 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귀속을 나타내 줘요. 워스 베이징 따 아쉬우에서 북경대학의 소속을 통한다는 게 이 집합의 소속 전담 목적어 주어가 목적어의 일부분이라는 걸 귀속으로도 쓰이죠. 그 다음에 설명 해석이 있죠. 대부분 뒤가 길어요.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얘 왜 여기 시가 들어갔냐. 목적어가 동사사조, 형형사사조, 추술사조자. 여기서는 동사사조가 있죠. 워라이 시. 내가 온 것은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입니다. 라고 해서 설명이나 해석을 나타내요. 이외에도 랑피시, 판쇄, 낭비는 범죄다. 이런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일단은 네 가지 뜻만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자, 이번 문제에서 나오는 세 단어에요. 체육이죠. 학년이에요. 자, 풀어보기로 하죠.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세요. 네, 수고 잘 하셨어요. 같이 순서 맞춰봅시다. 타스, 뭐뭐 입니다. 주어겠죠. 티위, 사니엔지다, 라오스, 체육, 3학년의 선생님. 타스, 라오스, 그래요. 그렇죠. 사니엔지다, 라오스. 그는 3학년 선생님입니다. 무슨 과목? 수식을 하는 명사나 형용사든 중심어를 수식해 주는 명사나 형용사든 더 갈 필요 없죠. 그렇죠. 관용어의 순서 중에 더 있는 관용어가 먼저 오죠. 그는 3학년의 체육 선생님입니다. 자, 바꿔도 되죠. 사니엔지다, 티, 라오스, 수, 타. 바꿔도 되니까 동등을 나타내는 숫자구인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세요. 이번 문제의 포인트, 숫자구죠. 나타날 때 4가지 있는 거 한번 더 체크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수고들 하셨어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Q&A에서 답해 드릴게요. Q&A에서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안녕. Haz fucked. 감사합니다.